싱가포르의 100만 장자가 1년 반세 3배나 급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싱가포르 정부는 영주권을 주며 외국 100만 장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CNN 통역실 박준형 통역사입니다. 싱가포르 100만 장자들 모임입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 패션쇼를 열면서 혹은 개인용 경비행기 시험 비행을 하면서 서로 어울립니다. 단순히 사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인맥을 쌓으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느라 바쁩니다. 과연 어떻게 100만 장자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떨어질 줄 모르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덕분입니다. 물론 해외 부동산도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엔젤라루와 레인 호치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노화방지 제품을 판매해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통해 우리는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통해 우리는 더 믿고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믿고 우리에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외국인 100만 장자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싱가포르의 2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100만 장자인 순태이지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100만 장자들은 서로 선준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향후 구존자는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NN 통역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